집어넣어 잡아도 교환 씨름 안 먹는 거 아니에요? 제가 잡은 걸 먹어야죠 스스로 짜리 마지막 한 번 입지를 숨어있으면 제가 잠시만 보셨죠? 와 예! 두 번이나! 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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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눈물을 하느라 우린 너무 쳐다봐서 뭐야? 어? 잡았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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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잡았어요? 노우진이 잡았어요 노우진! 노우진! 야야야야야야 으쌰 라이쌰 노우진 얘도 동물이기 때문에 지쳐 분명히 지쳐 아 나는 왜 이렇게 낚시 끝에가 뜨지? 이거 어떻게? 누나?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으쌰 라이쌰 으쌰 라이쌰 대단하였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최초 늦어도 좋습니다 기회 드릴게요 아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낚시로 잡은 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녁을 다니면서 빨리 가서 우리 같이 이걸 먹어야지 아주 훈훈화됐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아 이게 가장의 기분이 이런 건가 참 이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오시면서 치킨을 사들고 그렇게 웃으시면서 오셨나봐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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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우진한테 만큼은 지면 안 되겠다 하하 하하 진짜 웃고 있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방송 보면 진짜 쓴 웃음? 하하 진짜 방송용 웃음? 하하 아 이거 노량진 가니까 200원 싹이 팔더라고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하하 하하 솔직히 저도 놀랐지만 혹시 우리 감독님들 더 많이 놀랐을까 내가 알던 노우진인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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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내가 원준이 형 이게 형의 기를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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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덧 해는 지고 이제 곧 야생의 포식자들이 출몰할 시간 자 서둘러 돌아가자고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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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하 하하 오른쪽 발. 조심하세요. 여기에요.